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중국의 금융개방은 월가의 늑대를 불러드렸나란 제목의 11월 28일 공개톡쇼입니다. 여기서 중국인민대국제관계학원부원장이며 같은 대학의 중국대외전략연구중심의 부주임인 자이동성의 발언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오래전부터 월가에 진중파를 심어 미정가를 쥐락펴락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는 양국간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는 다투지만 마쿠에서는 화해하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 30년 40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권력 핵심부에 라오팩료가 있어서 충분히 조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미국 내정과 외교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했던 월가에 편승한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월가는 2008년부터 그 지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2016년부터는 트럼프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월가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친중파 미국인사들이 중국을 돕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이 동성 교수는 이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 월가와 밀접한 전통적 정치 엘리트와 기득권 세력들이 활기를 펼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12월 2일 로이터는 중신고지와 중국해양서기동 중공의 기업 89개가 미국의 제재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의 군부와 관계가 있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촉수에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비조사 명단에는 버크셔 헬스웨이 산하 TTI의 자유세인 TTI 일렉트로닉스 아시아와 PTE 홍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크셔 헬스웨이는 워렌 버핏의 기업입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 TTI 일렉트로닉스 아시아와 PTE 홍콩은 중공과의 커넥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명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망명부 고원구위는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린 중국해양석유는 정보공작 플랫폼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해양석유 소속의 1만톤급의 화물선들은 바하마, 중동, 아프리카, 지부티, 페르시아만, 이란 남북군사기지, 사우디 등 여러 항구에 기항하고 있다면서 현지 외교 공간의 지수를 받아 첩보공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물선들은 해제에 탐지장치를 설치해 미국의 유도탄, 잠수함 등을 추적하는 군사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중국해양석유의 스파이 행위는 오래된 것인데 미국이 이제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베리타스 프로젝트의 제임스 어키프는 CNN의 치부를 계속 폭로했습니다. 이번에는 헌터 바이든의 하드드라이브 스캔들이 불거져 나왔을 때 고유로 기사를 깔아뭉개했다는 정황이 녹취파일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바이든의 불리함 기사를 일부러 누락한 겁니다. CNN 사장 제프 저커는 브라잇밟, 뉴욕포스트, 팍스 뉴스가 헌터 바이든의 곤란한 처지를 어젯밤 보도했는데 외부인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회사 기록을 보도하면서 중국커넥션의 조 바이든은 관련이 없다고 보도했다. 나는 뉴욕포스트보다 월스트리트의 논조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담당 국장 겸 부사상인 데이비 천리아는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 뉴욕포스트의 논조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뉴욕포스트 기사는 팍스 뉴스에게 쓸거리를 적용하고 있고 오늘 우파들의 안주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이 뉴욕포스트에 인용되시니 차라리 그걸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될만한 사안이며 상원위원회가 조사했지만 우크라이나 커넥션에서 조 바이든이 잘못한게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안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에서 누군가 브리스마와 접촉했다고 하는데 이는 줄리안이가 이 시점에 뭔가 한건 하려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CNN의 상무부사장 데이브 비즐란티는 그 기사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조 바이든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내정된 CNN 출신의 제인 사키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인 사키는 오바마 시절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존 캐리 국무장관 그리고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측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버와 함께 촬영한 사진에서 낫과 망치 문양에 있는 공산당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을 비롯해 민주당을 배후 조종하고 있는 인물은 버락 오바마입니다. 대선 소용돌이 속에서 회고록도 쓰고 빈번하게 방송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과 카말라 헤리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짜릿했다고 말했습니다. 8년동안 같이 했던 조 바이든은 형제 친구와도 같고 카말라 헤리스는 자신이 대권에 도전했을때부터 지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바마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직접 다시 할 생각은 안해봤냐는 질문에 무시무시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마크에서 조종하는게 좋다면서 이어피스를 귀에 꼽고 내 지령을 따를 자가 있으면 자신은 지하실에 앉아 지시를 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오바마는 자신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인듯 12월 1일 동양을 트위터에 업데이트했습니다. 오바마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세대를 교합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미 대선 사기극이 사실상 국가 변란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충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 군문도 트윗을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 토마스 맥키노니 장군과 같은 호소였습니다. 플린 장군은 잠시 미국 헌법을 중단하고 계엄을 선포한뒤 2020년 대선을 군에 감독하여 다시 실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촉구하고 있는 위 더 피플 컨벤션의 워싱턴 타임즈 전면 광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하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의 제목은 우리의 투표권을 방어하기위해 특별 권한 행사가 요구된다. 내전보다는 계엄령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는 에이브라햄 링컨 대통령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은 연방을 구하기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헤이비오스 코퍼스, 인신보호영장의 기능을 중단시킨 데 대해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1863년 6월 링컨은 그의 논리를 설명하기위해 뉴욕타임즈에 광고를 냈었습니다. 그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해 지금은 대규모의 반란, 침략에 준하는 상황으로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인신보호영장의 특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은 이어 1년의 비상 대통령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수백개의 북부신문들을 폐관하고 오너와 편집자들을 체포했습니다. 또 반대의 목소리를 낸 오하이오주의 클레멘 멜란디검 의원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신보호영장의 기능을 중지해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로저 테닛 대법관을 체포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남부의 동정적인 메릴랜드의 헨리 메이 의원 등 수천명을 체포해 재판없이 군형무소에 몇년간 수감했습니다. 에이브라햄 링컨의 이런 조치들이 과격한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공화국을 구하기위한 대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링컨 당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도 있었지만 역사는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게 위더피플의 주장입니다. 오바마조차도 링컨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합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구국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적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공산주의의 위협에 차한 현재 미국은 남북전쟁을 겪은 에이브라햄 링컨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더피플 측은 광고에서 자금과 무기를 갖추고 잘 훈련된 막시스틴 안티파와 BLM이 주요 도시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나 다름없는 민주당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 하고 있으며 대법원까지도 반헌법적인 판사로 채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수백만명의 비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류하고 있으며 미국민들의 임금을 낮추게 될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류 매체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이런 부조류를 은폐하고 있는데 아무도 링컨 당대처럼 주류 매체들을 응징하는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없었던 매체의 형태로 빅텍이 등장해 국민들의 언론을 통제하면서 좌파 선전에 선봉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종말을 획책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집권했던 시기부터 사회주의 좌파는 미국을 변혁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자급하면서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을 전복시키려 과거 4년동안 정변을 시도해 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권리이자 특권인 투표권을 빼앗아가려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위더피플 컨베이션 측은 에브라엠 링컨의 시대처럼 많은 이들이 기업량에 반대하겠지만 비합중국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평화적 방법은 남은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헌정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육책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가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한 12월 1일 유성이 대낮에 장려라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퍼 뉴욕과 메릴랜드 등 미 동부부터 캐나다 온타리아주에 걸쳐 굉음과 함께 몇초동안 강력한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나산은 시속 9만킬로미터로 날아온 유성이 대권에 진입하면서 굉음이 발생했고 뉴욕주 상공 35킬로미터에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놀란 주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